오늘 아는 블로거들이랑 올림픽공원에 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녹음이 될지 모르겠네.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 올림픽공원에 장미가 굉장히 많이 폈대요. 그래서 오늘은 장미부도 힐링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더게요! 현재의 스팸은 바탕이 되었네요. 그리고 영상 포장이 되었는데요. 아이들들을 가고 싶어요. 제가 이 부 atheist을 맞붙고 싶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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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